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황금 오징어 탕후루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마요네즈가 꼭 먹으러 가게 힘든게 많이 먹었어요 마요네즈가 더 잘 어울려요 정말 맛있어요 더 맛있을 거 같아요 마요네즈가 더 많아서 오이 버섯 달고 맛있어졌어요 너무 맛있어요 소스는 한입에 먹어야지 매콤한 맛 소스는 매콤해요 매콤한 맛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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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나게 맛있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오징어 뒹구를 먹어야지